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생얼이구요 당연히 지금이 이제 곧 3시가 다 되는데요 오늘도 3시에 편의점 먹방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3시를 맞춰서 나온건 아니구요 딱 이 시간만 되면은 배가 고파지더라구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무엇을 먹을까요 이야... 못보던게 뭐가 나왔나? 대왕소시지 오 맛있겠다 이거 하나하고 똑같은거 맛있겠는데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둘 다 먹고 싶은데 둘 다 먹지 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작아 이게 칼로리가 낮으니까 그럼 두개 먹어야지 큰게 없으니까 이건 먹었고 이것도 먹어봤고 이것도 먹어봤고 안 먹어본가? 그래도 칼로리가 아예 없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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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0원이요 하리카드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거같아 나의 물 아예 없어진 물 빠질 수 없음 나의 물 너무tóbags 데이터 소세지 크기 감자 맥앤치즈 와우 맥앤치즈인데 소스 동가스 볶음밥 파스타 야채 피클 피클 아뜨와뜨와뜨 치즈동가스 치즈 고자를 이제 뒤로 먹어야 되니까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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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dale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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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별로예요. 애피타이저. time-made and came to eat at home. 시원한 시즌소스는 아니지만 거꾸로 받는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무릎까지 그냥 마저 먹으러 가니 배에 물었거든요? 엄청 큼 오징어 쥬리입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동네 소금 이리 와보 전망 치즈를 대파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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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이 priay 고춧가루 고춧가루라 고춧가루 지금은 3시 30분 3시 30분 밥을 얼른 30분 정도 이제 집가서 저는 코코넨에 잠을 자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먹방을 봐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밥 한 끼를 뚝딱 밥 야식이죠? 야식 한 끼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심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